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찬송을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거질러운 세상 중에 벚꽃마다 상한 영예 단식소리 들려온다 빗줄이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만큼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대답할 자 어디 있나 대답할 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해 참고 기다리셔 이래 하신 그리스도 왜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맘을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 다음은 우물가루 나왔던 여인들이 하겠습니다 우물가루 나왔던 여인들이 우물가루 나왔던 여인같이 나허된 것을 구했네 그대의 구주하신 말씀 가라지 않는 샘물 마시리라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바란 영원 죽여주소서 하늘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에 숲에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원 죽여주소서 하늘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 잔 가득 채워주소서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 무릎 꿇어 기도하며 주오사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원 죽여주소서 하늘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감사합니다 어디갔는지 제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 카메라가 안나오네요 카메라가 죄송합니다 카메라를 찾아야되는데 안나와주네요 이거를 꺼야 겠네요 일단 카메라가 지금 나와야 제가 끝내는데 잠깐만요 저기도 하나 가위표 나오네 예 가위표 빼고 자 여기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카메라 찾았어요 그동안 카메라를 못 보고 했죠 빠이 기도 빠이